일단은 우리가 레깅을 해라, 샬로윙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제 스윙은 자랑은 아닌데 레깅이 너무 많이 돼요. 오히려요? 자랑 같은데요.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저는 이것 때문에. 그래서 약간 긴장하면 아까 템포를 천천히 하자고 했잖아요. 좀 빨라지면 그냥 우측이 터져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하니까. 그런데 이거를 저는 레깅을 할 때 임팩트 순간에 와서 여기까지 저는 찍으면 이만큼 내려오게 되는데 이 동작을 할 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동작을 하려고 땡긴 적은 없거든요. 레깅이라는 것은 되어지는 거고 샬로윙이라는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자꾸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동작이 오히려 잘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떨어뜨리는 게 팔꿈치, 손, 헤드 순서대로 떨어지는 게 이게 그냥 레깅이잖아요.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레깅이에요. 그런데 캐스팅은 이게 캐스팅이잖아요. 그렇죠. 순서에 맞지 않게 벌써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이 체의 무게 중심만 이렇게 봐도 그냥 수직으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체가. 떨어지겠죠. 일로 떨어질 거예요. 헤드 모양 쪽으로. 그러면 탑에 올라가서 힘을 뺀다. 그러면 저절로 레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샬로윙을 만들어주는 것도 체가 좋은 궤도로 올라간다면 놓으면 그냥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레깅과 샬로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쓱 이런 느낌을 쳐주면 이 동작이 되어지는 거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네. 지금 7번 아이언으로 치셨는데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샷을 했을 때 제거리가 그대로 나왔어요. 부드럽지만 강한 스윙이 이런 건가요?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날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아마쪽 분들한테 힘 빼서 힘 빼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하거든요. 그런데 마지막에는 진짜 힘을 한 번 빼시는데 놀래요. 이게 그래도 똑같이 가네요.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진짜 단 한 분도 지금까지 거리가 줄어서 컴플레인 하신 적은 없어요. 오히려 더 동작들이 잘 나오고 일관된 스윙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죠. 그러면 이 레깅도 오늘 레깅 설명이 아니니까 힘 빼면 되어지는 거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무게라는 게 생겨요. 힘을 빼면.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보이스트라이킹이 중요한데 공 맞추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거를 힘을 빼야 이 끝에 있는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힘을 빼고 이 헤드가 이 공에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는 거군요. 올라가면 다운스윙 내려오면 이 90도를 지나면 힘 빼면 이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우리가 다운스윙 때 멈추는 게 아니고 돌기 때문에 이 떨어진 헤드를 이 앞에까지 가져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내가 임팩트 때 헤드가 떨어지는 거지 내가 이거 잡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무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힘이라는 건 무게랑 스피드가 합쳐진 값이 힘 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피드 샤프트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걸 붙일 때 그런데 무게가 올라가면 힘이 올라가잖아요. 그런데 무게가 올라가면 반대로 스피드가 떨어져요. 그렇죠? 그러면 스피드를 올리려고 무게를 떨어뜨리면 스피드는 올라가는데 무게가 떨어지니까 힘 값은 똑같아요.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클럽의 무게와 스피드에서 힘 값을 올리려면 내 팔 무게를 전달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러고 서 있으면 이 팔의 무게가 좀 느껴지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경직돼 있으면 이 무게 중심도 올라가요. 위쪽으로. 그러면 저 밑으로 힘을 뭔가 뿌려줘야 되는데 뿌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힘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제가 먹고 있으니까 저 끝에 힘이 내려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힘 빼세요, 힘 빼세요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데 너무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또 똑같은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.